최근 자녀분의 소식이 궁금한데요. 변화 후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요? 이 병은 저번에 받았는데 아주 급작스럽게 한 달 전에 갑자기 그 병이 나갔어요. 이 약을 한약을 끊은 것은 작년 한 5월, 전에 5월, 6월였거든요. 그때부터는 사실은 아스퍼건 증상보다 얘가 심한 건 콜레점 부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선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을 먼저 고치고 난 다음에 아스퍼건 보자. 근데 제 느낌상 아스퍼건 보니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디오를 보여드렸을 때 선생님도 이제 거의 마지막 포토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환약에 대한 것보다도 일단은 너무 아프니까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콜린성 부드러우기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콜린성 부드러우기가 다 낫고 나니까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바로 아스퍼거가 난 그 효과가 확 들어간 거죠. 그동안은 콜린이 아파서 이런 거 저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콜린이 낫고 시작한 다음에 이 아이가 말에서 깬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모든 걸 막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컴퓨터라이즈를 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고 카드를 이 핸드폰에다 집어넣는 거면 자기 방에다가 컴퓨터를 설치하고 모니터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제가 아르바이트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안 하고 있고 지금은 어떤 대학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 다니고 그림 그리고 또 자기 동영상 같은 것들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바쁘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지 아르바이트를 사실은 지금 서빙한다든가 그런 건 조금 어려웠거든요. 언어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고 그래도 그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들은 쉽지 않아서 제가 학원에 영어 채점, 아르바이트 그런 쪽이 어떠냐 해서 지금 퇴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하고 어떻게 사귈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주로 여자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봤나봐요. 어 얘네 애들이 실력은 굉장히 뛰어나고 얘는 나랑 비슷하니까 얘와 같이 얘기를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나 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존재스러운 거 같아요. 남자애가 여자한테 가고 얘기하면 어머 나 그 정도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는 친구를 사귀어 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한 걸 하면 어떻게 인터뷰를 해요? 잡 인터뷰를 어떻게 가서 뭘 물어보죠? 경험이 없고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너무 그런 것들이 드렸지만 얘가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좌절도 있을 수 있겠고 소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부딪히게 놔두고 있어요. 혼자 서울을 갔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저보다 더 잘 땐 지금 그래서 거 쓰고 가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나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분의 동생 또는 가족이나 주위 지인분들께서 직접 느끼고 언급해 주시는 자녀분의 변화가 있을까요? 큰애 밑에 바로 여년생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정말 제일 가까운 친구로 자랐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게 역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근제가 형 같고 큰애가 동생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동이는 동생이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걸 같이 따라가고 동생의 친구가 자기가 친구가 되고 그 근처에서 어울려서 모르고 동생이 공부를 잘하면 자기 공부를 잘해야 되겠고 동생이 뭘 하면 엄마한테 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할래요.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그 형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익숙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같은 또래에서 형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 동생이 엄마를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말을 잘 듣기 때문에 형을 자기가 제재하기도 하고 자기가 이끌기도 하고 이런 관계였거든요. 두 사람 간의 대화를 보면 저보다는 굉장히 더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더 서로 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형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굉장히 다르죠. 왜냐면 큰애의 어떤 그런 자폐적인 부분들 때문에 동생 입장에서 많이 힘들고 답답했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물어봐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그랬더니 보면 동생은 뭐 그렇게 와우 이런 반응을 보이진 않아요. 옛날에도 저런 대화를 했지.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적은 없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생은 이제 형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쁘죠. 굉장히 기쁜데 남자의 특성상 그걸 막 드러내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형이 그렇게 자기한테 다가와서 말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려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커서 너그럽게 받아들이면서 고쳐주기도 하고 너 생각은 그게 잘못됐고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는 평이 귀를 담아서 듣고 또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치료 과정을 통해서 동생에게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현동의 현상이 나타났고 어떤 부분을 치료해서 이 아이가 낫게 되는가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줬어요.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그런 치료법이라면 이거는 노벨 생화상을 받을만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생도 인정을 하죠. 가장 크게 반응을 보이는 분은 외할머니. 외할머니가 코로나 직전에 미국에 와서 3개월을 저희와 함께 사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3개월 동안 와 계신 동안은 애들이 다 봤죠. 그 당시 현동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는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 와서의 치료 결과가 나온 아이의 모습을 보고 할머니는 그렇게 얘기하죠. 미국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현동이 그때로는 뭐 내가 달래진 게 있냐 이러면 우리 엄마가 이러세요. 너 자신을 아세요. 너 자신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가장 크게 보고 가장 큰 변화를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분은 할머니이세요. 한 3, 4년 전에 오셔서 3개월 있었던 게 너무 다행이고 증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같이 미국에서 생활했던 교회분들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자녀분이 그러세요. 저는 5년동안 현동 형제님이 봤지만 현동 형제님이 저한테 가서 나라를 한 건 처음이에요. 저런 모습을 처음 봐요. 그리고 제가 그때 같이 한 집을 이렇게 나누어서 살았던 부부가 계세요. 그분들도 되게 굉장히 많이 아시죠. 너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시죠. 응. 자녀분들의 발달 문제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자폐는 중환이냐 경환이냐 그런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버거운 그런 병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가족들이 삶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폐가 어떤 말하자면 큰 장애는 아니지만 제가 알게 된 지금 시점에서 볼 때 큰 장애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그 아이의 인생 그 가족의 인생 자체를 허물어 버리는 그런 아주 무서운 큰 병이거든요. 근데 제가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느낀 것은 뭐냐면 자폐는 그 아이의 원래 모습에 보자비를 덮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모습이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자폐를 걷어냈을 때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폐라는 병이 이 아이의 진짜 모습을 가둬버리는 거죠. 가장 놀라운 것은 그게 치료되고 난 다음에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너무너무 기쁨이 그런 저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겨고 낫지 않는 치료 조금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고 근본적으로 낳을 수 있는 치료가 아닌 치료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게 나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나아지 못하는 병이다. 이건 고치병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치료를 속히 받아서 정말 가족들이 이 아이의 진짜의 모습을 보고 그 가족들의 삶이 맞은 이거는 자폐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히 이런 치료가 빨리 복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자폐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파가 되지 못하지만 원장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원장님 그러세요. 이게 나중에는 한약도 아니고 이런 조그만 알 하나 먹으면 괜찮지 않으면 병이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정말 그걸 믿어요. 그래서 속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치료법이 또 전파되고 해서 자폐나는 병 자체가 사전에서 그 이름이라는 게 없어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가 그 이 아이의 군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학병을 알아보면서 이 자폐 전문 선생님한테 제가 예약을 2024년에 가서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기다려서 찾아가는데 그 일들을 해줄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서 지금 원장님이 어떤 그 치료법이나 그런가 있는 거는 말하자면 2단? 그죠? 의료업계 2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댓글로 올라온 거 보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진출을 크게 나가시는 게 아니어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것 같지만 제가 효과를 받기 때문에 너무 빨리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럴 거네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일본 만화를 주문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만화랑 일본의 소설을 읽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일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갑자기 일본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미국에서 일본 학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서 공부를 했어요. 자기 혼자서 찾아보고 일본에서 막힌 부분이 한자거든요. 한자를 나중에는 자기가 다 쓰더라고요. 그 정보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 문을 그렇게 필순을 하나하나 다 써서 그 이렇게 묵은 종이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팍팍하게 한 문을 썼어요. 쓰고 필순을 1,2,3,4 이걸 다 써요. 조그맣게 이거를 이만큼 모아놨는데 제가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그거 다 버렸어요. 이렇게 뷰 한 거 그거를 페이지에 이만큼 써 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다 버리더라고요. 제가 알게 된 건 이 아이들은요. 이렇게 쓴다면 이게 이렇게 착착 입력이 되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일본어로 3,4개 정도의 정답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 아스포거들의 장점이 시각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게 사회성에 있다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우수상을 받잖아요. 상장을 받잖아요. 그냥 돌아다녀요. 그리고 뒤편에다가 학문이었어요. 그냥 돌아다녀요. 그리고 제가 혹시 나중에 미국으로 다시 대학을 갈 때 그런 상장의 필요가 나와서 학교가서 재발급을 하고 하... 나중에 컴퓨터가 이상해서 엄마 내가 한 2,3분만 이거에만 열심히 해서 알아낸 거예요. 근데 저는 컴퓨터 수리 아저씨라고 왔는데 너무나 전문적인 대화를 하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 컴퓨터 용량이 좀 이상하다. 얼마 전에 또 갔었어요. 삼성에 근데 그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전문적으로 컴퓨터로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 하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나 물어보는데 이게 그게 자기가 그냥 관심이 있고 그걸 해야 된다면 그냥 들이터 파는 거예요. 그래서 콜린성 주부러오기도 자기가 한국에 있는 병원들을 다 다녀면서 이게 안 남겼다 싶으니까 학술지를 읽었어요. 영어로 된 거랑 일본으로 된 거를 다 찾아갔고 일부로 있는 어떤 교도 대학에서 하고 있는 치료법을 하겠다고 졸라가지고 거기 갈 지경이 되었는데 나왔어요. 다행히 감사합니다. 그걸 다 뒤졌어요. 학습 논문을 뒤진 거예요. 그런 걸 찾아갖고 뒤져갖고 처음엔 제가 어무토당토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다 구글에다 집어넣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나중에 다 뽑아갖고 쳐가지고 이렇게 하지요. 이러면서 쭉 다 보여주죠. 절실하니까 아프니까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하는 거 제지 않고 부모로서 성인이 된 자녀분에게 바라시는 게 있으신가요? 현동이 그 동안에 못했던 부분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장애 때문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현동이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세우지 않고 물 흐르듯이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따라서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과 좋아하는 것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봐왔던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이는 무엇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깊이 있게 하는 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또래에 비해서는 좀 뒤처진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정말 전문적으로 할 거라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저는 지금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아주 크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하나님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에서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고 이 아이를 또 하나님께서 읽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장애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 큰 소감을 받게 됩니다. 그支이 이런 보다 우리 오븐 에ienen